네 이번 작업은 G41SA 저희 어깬에 한동안 좀 걸려있던건데 아유 시끄러 아유 걸려있던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리페어 중이시라 요즘 리페어 좀 너무 많아서 바쁘네요 기억하시죠? 상판이 조금 노랬던 기타구요 지금 상판 피니쉬 제작업을 위해서 다 까냈어요 까내고 나니까 확실히 톤이 뽀얗네요 아디론닥 스프루스의 예쁜 톤이 나왔구요 음 여기에 이제 저희가 니트로슬로스 락커 피니쉬를 입힐 예정입니다 저희 선생님이 직접 하실 예정이구요 지금 리페어가 이런 좀 헤비한 것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좀 선생님이 바쁘신데 요거는 네 요것도 이제 차차 이제 피치를 저희 선생님이 직접 올릴 수 예정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이런 헤비한 리페어 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냥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찍어봤어요 네 예쁘네요 그 상판이 조금 너무 붉어가지고 조금 그랬는데 이제 다시 예쁘게 태어날 그 상판을 또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.